이번 동작은 마운틴 클라임버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와 코어의 안정성 및 동쪽으로 고관절의 굴곡근을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운동 자세를 취해보겠습니다. 푸시업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가 일직선이 되게끔 유지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교대로 무릎을 구부려 러닝하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복부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동작시 엉덩이가 들리거나 허리에서 과도한 아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능숙한 자세가 나오면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